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여러분 우리 교재 6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주에 했던 것들 중에 여러가지 많이 있지만 시험에 딱 나오는 것은 103조 반사회질서행위와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두 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단독행위하고 계약 계약과 단독행위 구분하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 우리가 1차는 1번부터 40번까지는 학개론이고 그 다음 41번부터 80번까지는 민법인데 41번 문제에 주로 여러분 모의고사나 이렇게 칠 때 보면 그럼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 찾는 거고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단독행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채권행위와 물건행위 채권행위는 여러분 채권은 계약 약정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계약 찾으면 되고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물건행위 또는 주물건행위 처분행위를 찾는 거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것만 정리해 주시면 시험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책에 내용이 많아도 나오는 것은 빤하다 크게 나오는 것은 103조와 104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오늘 하고자 하는 68페이지에 있는 법률행위 해석 잘 나오는데 작년에는 한 2, 3년 정도는 이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지금 12월달이니까 내년 21년 또에는 법률행위 해석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6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인데 그렇죠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법률행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계약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 했잖아요 법률행위 해석인데 또 법률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계약의 해석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떨 때 이런 계약의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게 계약인데 합의한 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전제는 분쟁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럼 누가 해석하는가 주체 이거 중요합니다 주체는 누가 법관이 해석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구조에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되는 게 법률행위 해석 방법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인데 이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거죠 자연적 해석과 두 번째 규범적 해석과 세 번째 보충적 해석 이런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주체는 법관이라고 했습니다 법관이 해석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 두 사람을 당사자로 하잖아요 값과 을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대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표자라 그러고 을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103조에서는 값을 겁여자라 그러고 을을 수익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4조에서는 값을 피해자라고도 하고 을을 수익자라고도 하고 상대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값을 상황에 따라서 용어 부를 때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거죠 대리에서는 값을 본인이라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값과 을은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는 보통 의사표시나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표자 상대방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연적 해석은 법관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느냐 하면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하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법관이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보충적 해석인 경우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간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은 법관이 일단 해석할 때 어쨌든 해석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해석은 법관이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표시무에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오표시무에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자연적 해석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이런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보통 두 가지 형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례를 가지고 판사가 판결한 판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해석방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문장 안에 오표시무에의 원칙이라든가 내심적 효과 의사가 나와 있거나 표자 입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적 해석은 어떤 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갑과 을이 소홀에 있는 55번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자 55번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하였다 합의하였다 지문에 있으면 일단 계약은 승립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는 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해도 계약서를 적고 도장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이게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또는 법적으로는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서를 안 써도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계약은 승립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실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면 망한다 했습니다 실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망하고 배운 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게 맞다 하는 거 자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 승립했습니다 자 계약은 승립했는데 자 근데 이제 갑과 을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약서를 적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의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이 낯수를 한 잔 해가지고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랍니다 자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그래서 자 하는데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하고 1억 원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면서 자 갑이 낯수를 한 잔 해가지고 뭐를 한 잔 해가지고 낯수를 한 잔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천만으로 기재해서 줬습니다 자 합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계약서를 적는 과정에서 낯수를 한 잔 해가지고 눈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천만을 해서 줬다 자 그럼 사람은 이기적이죠 그럼 나중에 매수인은 나중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1억 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쓴 대로 적혀있는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천만 원만 주려고 하고 갑은 야 내가 그날 낯수를 한 잔 해서 동그라미를 빼먹었을 뿐이지 너하고 나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1억 1억 지불해라 나는 1억 못 주겠다 천만 원 주겠다 1억 달라 천만 원 주겠다 1억 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자 계약서에는 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1억 원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표시된 것을 구애받지 않고 합의한 대로 1억으로 계약을 인정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시된 것을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의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무슨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연적 해석은 그래서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잘못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시한 것 자 천만 원으로 표시한 것은 표시만 천만 원으로 했지 거기에 여러분 법률행위 저번 주에 했잖아요 법률행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의는 의사표시는 얼마에 합의하고 1억에 합의하고 적는 과정에서 천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 천만 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사표시가 조금 더 들어있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 표시 잘못 표시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래서 이 오 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이런 착오라는 것도 없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걸 이제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자연적 해석은 그래서 표시와 다른 진위가 있으면 진위를 우선시해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하는 거하고 이건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그러고 그러면 표시와 표시와 마음먹은 게 다를 때 마음먹은 거 합의한 걸 우선시한다 하는 걸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 해석하면 나와야 될 단어가 표자 입장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나타나고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뭐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착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억에 합의했지만 눈이 가물가물해가 천만 원을 표시했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탐지해 낼 수 없다면은 법관은 표시된 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즉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끝으로 나타난 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슨적 해석이라고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한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해가지고 이런 단어 그죠 표자 입장 오 표시 무예 그 다음 착오 없다 내심적 효과 의사 나오면 자연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표시된 대로 표시 행위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으면 표시 행위를 강조하거나 안 가면 상대방 입장을 강조하면은 무선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표시된 것을 우선시하면은 만약에 여기서도 아까 1억에 합의했지만 눈이 가물가물에 천만으로 표시했는데 그럼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법원에 심판을 요청했을 때 법관이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만약에 판결하게 되면 이건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칙은 법관은 1차적으로 항상 그죠 법의 핵심은 법관의 핵심은 진실탐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표시된 거에 교회받지 않고 진실탐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관은 원칙적으로 진실탐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은 표시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규범적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도 안 되면은 임의규정을 적용합니다 해석하는 방법 순서가 그죠 그러면 임의규정도 없을 때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면은 이건 이제 보충적 해석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보면 요 해석하는 순서 그죠 근데 뭐 자연적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 2차적으로 규범적 해석 이렇게 하지 않고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면은 이게 보충적 해석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하는 거 이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간극이라는 게 나오고 자 그래서 요 자연적 해석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상대방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여러분 상대방 단독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거죠 그 의사표시 한계의 의사표시가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 거기에서 하고 요 보충적 해석은 주로 이제 계약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보충적 해석은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이미 기정도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인데 자 이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을 확대하거나 자 학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그죠이 꼭 기억해 잘 나오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예를 드느냐 하면 저는 그죠이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례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입니다 자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인데 합의금 사건에 나오면 요거는 그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나오면은 이건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죠이 절대 차하고 사람하고 박치기 하면 누가 이깁니까 차가 이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 차 너한테 이길 수 있어 하고 박치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그죠이 그래서 항상 차를 조심해야 되고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사람은 아무리 수리를 해도 원상 복귀가 안 되죠 그죠이 아무리 수리해 가지고 좋은 안에 재료를 넣어도 처음 원래 몸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교통사고가 났는데 3주 진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3주 진단이 났다는 것은 3주에 병원에 입원해가 치료를 받으면 거의 나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근데 3주 진단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3주 정도 이번 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해가 있고 치료를 하고 3주쯤 지나니까 병원 공기도 실고 병원밥도 실고 집에 가고 싶어서 자 아직까지 통증은 약간 남아있지만 그래서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고 퇴원하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천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천만원에 그래서 3주 치료 후에 천만원에 합의하면서 자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 돈을 내줄 때 절대로 그냥 돈만 내주는 게 아니라 꼭 어떻게 합의각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합의각서를 적으면서 자 앞으로 차후에 민사상 형사상 이 교통사고를 가지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이라는 사람이 교통 3주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천만원을 수령하면서 합의각서를 적어 줬습니다 자 합의각서를 합의각서를 민사상 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니까 합의각서를 적어 줬습니다 합의각서를 적고 근데 이 피해자 갑은 이 천만원을 가지고 집 근처에서 통근 치료도 하고 보약도 한재 지어먹고 하면은 그 다음 또 약간 통증은 있지만 집 근처 통증의학과에 다니면서 또 뭐 치료도 받고 하면 좋아질 거라 믿고 천만원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니 집에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오면서 나중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랍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니까 대퇴부 상단이 지금 개사가 발생하고 있고 대퇴부 상단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협하다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다리 한쪽을 잘랐습니다 자 천만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다시 어디에 피해자 갑이 피해자 갑이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추가 직업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법무팀에서는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민사상 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들이대면서 더 이상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은 너무 억울해서 천만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보험금 추가 직업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추가 직업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법관이 법관이 법원이라고 하면 법관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법관은 피해자는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추가 보험금을 어떻게 해라 지급해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했다고 그죠?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그럼 법관은 법원은 이 합의각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 분명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이 소송 과정에서 합의각서를 제출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다리 한쪽을 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는 게 보충제 해석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보충제 해석이고 그걸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합의각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합의각서를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보험회사는 피해자 갑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라고 판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합의각서를 법관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는 거죠 합의각서는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라라고 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렇게 되냐 그 해석이 바로 보충제 해석인데 그러면 법관은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합의각서 적을 당시에 피해자 갑과 보험회사는 합의각서를 적을 당시에 갑은 피해자 갑은 그죠? 피해자 갑은 앞으로 나을 거라 생각하고 합의각서를 적었습니까?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고 예상하고 합의각서를 적었습니까? 앞으로 합의각서를 받을 당시에는 앞으로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나을 거라는 예상하에 이런 합의각서를 적어준 것이지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중요합니다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그런 합의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합의각서를 썼을 것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그 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런 합의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각서는 그 당시에 앞으로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호전될 거라는 예상하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대퇴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그런 합의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하는 것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 그래서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기치 못한 자, 요거 잘 중요합니다 무슨지?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발생했을 때는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 대상,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합의각서는 그 당시에 호전될 거란 예상하에 합의각서를 쓴 것이지 지금처럼 대태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거꾸로 그런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합의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인간적 해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대태부 상단이 절단될 거라는 게 예측 가능했더라면 누구든지 그런 합의각서를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거꾸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이 싸우다가 갑과 을이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우리 분쟁이 있을 때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야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게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게 무슨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무슨지 누구든지 자 근데 시험에서는 누구든지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암코 어떻게 나오냐면 하여설이라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보충적 해석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가 어디서 우리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일부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의의 전환 무효행의의 전환에서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무효의 법리의 예외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무효는 어떤 물건이 일부가 하자가 있다 원칙적으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요 일부 무효가 없었더라도 일부 무효가 원칙은 전부 무효 근데 요 일부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즉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게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부분이 들어있고 요 무효의 전환도 마찬가지죠 요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을 때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는 경우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를 하지 않고 유효행위를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무효를 유효로 인정한다 하는 게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률와 무효행위 전환은 요 보충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 고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충적 해석하면 하여설이라 어육되는 경우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전환 그 다음에 계약 제3자 시각 간극 이런 단어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면 보충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은 대상을 확대하더나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강의를 듣고 이걸 강의를 듣고 아 저렇구나 아 재밌다 거기서 끝내버리면 시험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런 단어들을 금방 보충적 해석하면 제3자 시각 간극 계약 임의규정도 없을 때 보충적 해석 마지막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하더라도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저는 기억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이해는 기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 그럼 기억과 이해가 동시에 가야지 기억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응용이 안 되고 응용 아무리 잘해도 기억 안 하고 있으면 응용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과 어떤 사람은 선생님마다 각각 다르게 설명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해와 암기는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 방법인데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하잖아요 법률행위 해석하면 해석의 대상 이렇게 해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냥 묶어서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하면 법관은 어떤 걸 하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법관이 해석하는 순서는 진실탐지 표시된 거 임의규정 그것도 없으면 보충적 해석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해석하면 법관은 원칙은 나타난 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그냥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의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뭐 하는가 확정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핵심 단어가 뭡니까 표시행위 나오니까 무슨적 해석이네 규범적 해석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규범적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텐데 문제를 풀텐데 그죠 이제 또 이제 예를 들면 그죠 표시된 거에 관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먹을 강조한 게 나오면 자연적 해석 표시행위 강조하면 규범적 해석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그 우리 기출 문제도 어떤 사람이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잘못해서 86만원으로 기재해서 상대방한테 줬다 아니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걸 69만원에 청약서를 줘서 상대방이 줬다 했을 때 상대방은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서 표시된 대로 69만원에 계약이 승립한 거로 본다 하면 이건 규범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96만원에 청약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못 기재해가지고 69만원을 기재해서 청약서를 줬는데 상대방이 69만원으로 받아들이면 규범적 해석이고 근데 그 상대방이 미리 카다로그를 받아 봐가지고 아 이게 96만원인데 이 사람이 잘못 적었고 69만원을 적었구나 하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계약은 96만원으로 승립한 거로 해서 자연적 해석하는 거 그런 어떤 문제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그죠? 판례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방한테 천만원 받을 돈이 있는데 700만원 받으면서 자 여러분 돈 받았으면 영수증 써달라 하잖아요 그죠? 영수증 써달라고 하는데 자 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700만원 받으면서 상대방이 그냥 700만원 적어주면 되는데 상대방이 그냥 총완결이라는 어떤 영수증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천만원 받을 거 있는데 700만원 받았다 아직 300만원 더 받을 거 있죠 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돈 준 사람이 채무자가 그냥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문구를 적어달라고 한다 해서 그냥 총완결이라는 문구를 적어줬을 때 그럼 이제 뒤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죠? 계속 더 받을 돈이 총완결이라고 적었지만 계속 더 받을 돈 300만원 더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그건 자연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대로 총완결 700만원만 받고 아직 300만원은 덜 받았지만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더 붙였기 때문에 더 받을 돈은 면제한 것으로 본다 하면 영수증의 총완결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무슨 적해석? 표시된 걸 강조하니까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판례를 한번 보면 우리 책에 그죠? 자 그런 거 나와있죠? 어디에 나와있냐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69페이지에 그 핵심 판례 그거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주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 가장 큰 주어가 어디입니까? 그 판례에 96년 10월 25일 선고한 판례는 보면 법률행위 해석은 있죠 주어 얻는 이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은 해가지고 맨 끝에 스스로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단어 그래서 아까 이쪽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해석의 대상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하는 걸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제가 또 이야기한 총환결이라는 문헌을 적어줬을 때 여러분 이거는 가끔씩 시험 문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정에 총환결이라는 문헌을 덧붙여줬다 했을 때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그거 주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주로 잘 내는데 자연적 해석은 총환결이라는 문헌을 덧붙여줬지만 더 받을 돈이 있는데 총환결이라는 문헌을 덧붙여줬을 때 여전히 그 해석의 총환결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더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더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환결이라는 영수정을 적어줬을 때 그럼 영수정대로 더 받을 돈은 연지한 거로 본다 하면 이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1페이지에 대표 예제인데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이 승략했다 자 근데 갑은 96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청약서에 기재할 때 잘못해가 거꾸로 89만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략했다 그 후 X토지 시카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폭등하자 갑은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줬다 자 우리 이거는 지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인데 갑을 갑병 이렇게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때는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적극 가담 이런 말을 없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자 틀린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을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없다가 핵심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동그라미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얼마에? 기재된 대로 89만원에 승립한다 맞죠? 어른 병 명의로 인한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병이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른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4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갑과 을이 98만원에 합의하여서나 끊습니다 자 98만원에 합의하여서나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자 이거 5표시무에 용어죠 자 합의는 아까 얼마에 합의하고 98만원에 합의했지만 기재하는 과정에서 얼마 89만원을 기재했을 때 5표시 자 89만원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착오 없다 갑은 5표시무에고 이거는 착오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4번 5번 만일 갑의 배병에 적극 가담한 병 자 병이 적극 가담했다 다 103조로 갑니다 저번주에 했던거 그죠이 그럼 103조 하면은 어른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죠 자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절대 무효기 때문에 어른 끝과 103조일 때 어른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기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하는거 그런것들 여러분이 그죠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 해석 있고 예문적 해석 그죠이 예문적 해석도 있는데 예문적 해석은 다음에 약관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죠이 그 다음 법률행위 해석 기준 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문제 잘 출제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냐면 74페이지에 한번 보는데 그죠이 74페이지에 대표해제 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갑니다 자 대표해제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서 틀린거 했죠 자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책이 뭐 판례라던가 대표해제 라던가 이런 것들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그죠이 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해서 설명 중 틀린거 됐습니다 판례의암 자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끊고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줄치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하는 거 일치하는 게 당사자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일치입니다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는 거기에 핵심 단어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자의 진의 진의는 다른 말로 아까는 내심적 효과의사 그죠이 나오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자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 나오면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4번도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자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 판례인데 모든 권리금을 자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용인하겠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사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 자 인정하겠다는 것이 자기가 임대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자 5번 갑니다 1, 2, 3, 4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그런 건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시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이 안 경우는 안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표시행위로부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자 표시행위면 규범적 해석입니다 표시행위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해석 안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번은 핵심 단어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기준으로 하면 틀립니다 표시행위로가 아니고 표시행위가 여기에 핵심 단어입니다 표시행위가 아니고 이럴 때는 상대방이 안 경우는 우선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3페이지에 대표에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의사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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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